조금 더 가까이 오실 수 있을까요? 조금 더 가까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빨리 가까이 오세요. 앞에 앞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이름은 양성열이라고 하고요. 지금부터 연애들과 함께 공연 딱 30분 정도 공연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이제 보실 분들은 춤이잖아요. 춤이다 보니까 연애들 조용히 보시는 것보다 같이 함께 신나게 박수와 큰 호응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어요? 소리 크게 질러서 상관없으니까 근처리 오면 저만 전화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소리 막 질러서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 부분은 혹시 물 한 번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고 싶은 춤 있어요? 블링블링 블링블링 할 건데 지금 앞에 기다리기 했던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강요 조심하세요. 회원님께서 블링블링 이런 거랑 소리 크게 해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다 많아지니까 여기 크게 해줄 수 있어요? 네! 좋습니다. 그러면은 블링블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